부러움과 호기심으로 찾은 시내의 아베 동물원 하지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말하는 각종 문구들이다 이곳은 쓰레기통마저도 예사롭지 않다 아베 동물원이 이렇게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별한 이유 동물원에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애완동물로 키워지다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에 익숙해져서 야생에선 더이상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동물들 자연의 품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게 하는 것 생명에 대한 속깊은 배려가 긴 여운을 남긴다 그리고 그 긴 여운은 아이들에게 더 깊고 큰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원해 본다 인간의 집에서 학생들과 함께 함께하는 것 집사는 학생들에게 더 깊고 큰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원해 본다 학생들의 학생들에게 더 깊고 큰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원해 본다 한국의 학생들에게 더 깊고 큰 울림으로 이어지길 기원해 본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